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1997년도에 일본에서요 일본회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일본회의요 일본회의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구구정치인들과 일본의 구구종교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 이 세 개의 세력이 뭉쳐서 소위 아베 정권의 기초가 돼요 아베 구구 세력의 그리고 지금 자민단 의원들의 상당수가 일본의 소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꿈은 딱 두 가지 과거 소위 일왕 체제에서의 제국주의 영광을 다시 재현한다 이걸 위해서 국가가 정상국가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지금 아베 체제를 만들었던 거고 이 아베 체제가 2000년대 계속 교과서 다 바꾸고 했던 게 여기에 근거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정부와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뉴라이트들은 이 입장들을 그대로 투사해 주고 해결해 주는 가해 선범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일본 회의에 한국 지부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하는 거냐 일본의 과거 진짜 식민지 만행을 저질렀던 일왕 제국주의를 재현하려고 21세기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누가 용인해 주느냐 또 미국이 용인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그러지고 있는 미국의 국력들을 다시 한번 재투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갖고 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아마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 정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소위 미국과 일본이 다루기 쉬운 제가 볼 때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최대한 밀어붙인다 참기는 짜듯이 앞뒤 안 본다 쭉 앞으로 가서 맨날 되돌릴 수 없는 조약이나 협정 비슷한 거 해버려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1년도 그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권력이 더 유지가 되기 쉽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진짜로 한국인들을 위해서 좋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권력의 유지 그리고 그 어떤 집단 이른바 기득권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야 이렇게 뭐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뉴라이트 같은 생각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다음에 행정관료들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김진대 강원도 지사도 뭐 권국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광복절에 일정의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얻는 게 분명히 있겠죠 이 구조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일본과의 비즈니스든 미국과의 비즈니스든 어떤 측면이든 간에 얻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구조가 분명히 있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정치적 측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국민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국민의 감정하고 싸우는 거고 국민의 정서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라는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얻을 게 없습니다 의미할 게 없는데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일부 기득권의 어떤 것들을 지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에 더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믿게 된 어떠한 역사적인 사명을 뭔가 관철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다른 공권력이나 정치적 자원들을 이걸 하기 위해서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쏟아붓는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꼭 지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이제 그런 지도자인 거죠 고뇌하는 다키스타워의 처칠 처칠이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민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이걸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고독하게 마음을 먹는 그러한 고독한 지도자의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상정하고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만의 착각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모르니 안타까운 것이죠 제 생각에는 올드라이트는 그래도 친일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공으로 없는 거예요 올드라이트들은 그러니까 반공으로 막 싸우는 건데요 저는 뉴라이트는 친일의 흔적만 해도 없애서 후회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다 지금 행적을 보면 지금 행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소위 안병직 그다음에 이영훈이라고 하는 1987년 낙성대 연구소에서 이걸 처음 만들면서부터 경제사 연구했던 안병직 교수 같은 경우 전혀 역사학이랑 관계없는 경제사를 했던 사람인데 일본 유학 같아서 많이 바뀐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신념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신념인 것 같고 이영훈 이 사람도 신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한기라는 사람이 8월 15일 날 낸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에 보면 김구는 주사파가 만들어낸 영웅이에요 농구가 그거예요 김구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테러리스트 같은 행태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행위를 했는데 주사파들이 역사적으로 영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사파는 누구야? NL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전체 국민이 주사파란 말이야? 그렇게 했다고지 정한기 책에 이렇게 나와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구조가 그래요 논리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구조를 만들어내면 소위 친일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없는 흔적이 돼버려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진짜 누차 이야기하지만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거의 늘 1위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김구나 이순신이 아니고 선조나 이승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역사적 사실을 보면 쨔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과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 가서 소위 폭탄 의거를 했을 때 중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언론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시왕 난리가 났었어요 1년 후에 윤봉길 의사의 작탄 의거가 난 다음에 중국이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엄청난 일을 해? 그래서 장계석이 김구 찾아 김구를 찾아 김구를 만납니다 내가 당신 다 도와줄게 그래서 광복군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장계석이 카이로 서론 회담에 가서 김구 선생님이 계속 압력을 넣어요 장계석한테 우리를 국제법적으로 독립을 넣어야 돼 그래서 아니 중국만 도왔나 미국도 도왔잖아 그렇죠 도왔죠 미국도 도왔어 장계석 우리 임시정부를 미국도 도왔다 그래서 그 회담에 가서 설득을 해요 미국 대통령도 설득을 루즈벨트를 설득을 해서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게 두 번 들어가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소위 이봉창, 윤봉길, 김구 그렇죠 이분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소위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자유와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테러리스트하고 얘기해버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발전한 데는 다 알면서 이렇게 해요 이 사람 정한기라는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제대로 알면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신념이지만 이익화된 신념인 거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익인지 그게 나는 궁금해 이게 어떤 이익일까? 이들이 아니 허위의식을 허위의식이라는 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허위의식이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실체가 없는 허위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런갑다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숙이 딱히 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뭐지? 뭐 일본에서 싸게 무슨 앤화 들여와가지고 부동산 계속 띄우려고 하나? 저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지? 이득이 됐죠 일단 자기 처음 낙선생 연구사하고 난 다음에 도요다 재단으로부터 돈 받기 시작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죠 그 사람들의 사적으로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라이트하고 하는 게 지금 2024년 딱 20년 지난 다음에 25개 요직이 25개 요직이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라든지 자기들의 예를 들면 암묵적인 카르텔들이 만들어져서 이익의 분점들이 대통령의 용인화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조가 20년 만에 이 정도가 되고 대통령이 작년 반국절에서 독립운동은 권국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입으로 나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권국의 아버지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성공한 거죠 이 정도면 20년 만에 유라이트가 얘기했던 첫 단어가 나온 게 2002년 유라이트라는 단어였었는데 그 단어가 20년 만에 대통령 입으로 공표가 되고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25명이 요직에 앉아있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본이랑 매우 친해져 있고 미국은 자기 좋아해주고 이것들이 이득이겠죠 저는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국회에서 일제를 찬양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1번이 아니고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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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일제 이거 적절하게 말씀을 하신 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스쿠니 심사참배를 볼 때마다 해마다 가잖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독일에서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독일 총리가 모든 역대 독일 총리가 나치 히틀러 무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나치의 장군들의 무덤에 가가지고 전범분들 무덤에 가서 하이 히틀러 해봤어 유럽이 그게 가만히 있어? 미국이 가만히 있냐고 처음 봤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냥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니들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라고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데 수십 차례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를 했어 전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전범이 묻혀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하이 히틀러 한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여준다고? 계속? 말이 안 되죠 제대로 사과도 안 했는데? 뭐 이 또라이들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개 망나니들이 어디 있지? 유럽의 18개국이요 역사부정죄를 둬서요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20대 국회에 올라와 있었어요 폐기 처음은 됐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또다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또다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만약에 독일에서 그런 행위를 했으면 유럽에서 왕따되고 국교단절들 당합니다 진짜 우리가 계속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쉽게 얘기하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온 거죠 이게 지금 일본 일본이 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뭐랄까 그 뭐랄까 그 뭐랄까 눈가리고 아웅이 뭐냐면 총리 직함을 갖고 있을 때는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겁니다 총리일 때는 안 갑니다 곡물만 곡물료만 납부합니다 곡물을 보내면 곡물료만 납부를 해요 이게 총리가 가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는 자기들도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총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나카소에야스이로가 왔고 고이지미 주니치로가 갔는데 고이지미 주니치로는 특히 막 매년 막 가고 이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근데 그 이후에 난리가 난 경험 때문에 안 가는데 그러나 총리만 안 갈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각의 관료들이 다 가고 심지어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단체로 가고 그리고 총리했던 사람도 총리직에서 내려오면 갑니다 그거를 그냥 총리가 안 갔으니까는 괜찮아 이렇게 주변국들이 갔나 봐 이렇게 보니까 스트라이크존이 이만큼 넓혀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스트라이크존이 어느 정도로 넓혀져 있냐면 땅에 맞고 들어갔는데도 스트라이크라고 지금 하는 거야 땅에 맞고 들어갔는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거야 계속 왜 안 쳤어 뭐 이러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랑 똑같은 성격의 이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하면 이제는 총리가 매년 갈 것이다 일본 총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고맙습니다 Weil 고맙습니다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